외국인들이랑 뺏을 해줍니다 왜 항고하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젤라팀장입니다 금일은 9월 9일 현재 시각은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NC 소프트 코드번호 036570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들은 제가 이전에 브리핑을 드렸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표현을 하기를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인 상황이다 일반 자동차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핸들 밖에 방향조절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지금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간열적으로 브레이크가 든다 속도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경차정도다 경차정도다 라고 하면 그냥 그랬더니 그랬구나 뭐 잘못했네 하고 넘어갈 텐데 국내 유저들이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유저들이 허그로 보이냐 막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등 돌린 민심 기업 입장에서 특히 게임주들 입장에서 민심이 안 좋고 신뢰가 안 좋고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 이 게임을 출시를 해도 유저들이 큰 돈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명품 같은 거 이전에 유명하신 분께서 명품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지펜검 아시는 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큰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브랜드 명품 이 기업의 이미지로 먹고 팔고 그 이미지를 파는 제품들인데 물론 이제 품질도 좋아야겠지만 그 신뢰 그런 것들은 민심이 등 돌리고 이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제품 이 게임이 왜 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매출이 안 나와버리니까 매출액이 완전히 전망치가 뚝 떨어졌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간간히 숙만 붙어 넣을 정도로 뚝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해줍니다 오늘 매수를 해줬어요 오늘 매수를 왜 항고하니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엔소프트 주가를 보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이렇게 떨어진 적이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한번 유심히 봅시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추세적인 하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걸 벗어났어요 이때 이때가 언제일까 근데 장기평선 장기평선에서 한번 터치가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이 전 고점의 추세 돌파를 못했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걸 이 움직임들을 보자고요 이 움직임들 자 지금 볼게요 터치를 했죠 반등이 나왔다가 근데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그거는 미지수 여기서 축구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하락 추세 전방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돌파가 나오면 이 부분을 먼저 뚫어줘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여기겠죠 여기 65만원 이전으로 주가로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았다 그게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회사 입장에서도 뭐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등 돌린 민심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수를 했다 얘네들은 일단은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빠져나오 수입 보고 빠져나오고 그 뒤는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 일단은 대응을 잡고 빠져나오겠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는 등 돌렸으니까 그래 모르겠다 회사 입장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러시아로 출시를 하겠다 리니지 리니지2m 러시아티죠 이 페이지를 열었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출시돼서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보다 인구가 많고 한국보다 충성도는 모르겠지만 한국 충성도는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한국을 잃고 러시아에서 잘 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러시아에 출시 예정이다 일단은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 출시를 해 가지고 돈만 잘 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악질이든 뭐든 안 쓰면 되잖아요 이 기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뭐 저는 뭐 일단 저는 중립입니다 명확하게 밝힐게요 저는 중립 사라고 파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게 사실 뭐 핵심입니다 핵심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뭐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에 출시 후 PC와 모바일을 오가면서 끊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홍보 기사겠죠 홍보 기사겠죠 다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에 만약에 출시를 한다 또 신작에 대한 게임의 기대감은 좀 있지만 국내 유저들은 좀 등을 돌렸고 러시아 유저들은 좀 어쩔까 어떨까 이 실적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들을 큰 큰 물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 솔직히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죠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될까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할 권리 있는 사실 저도 없어요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라고 했죠 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손실 보는 걸 책임져 드릴 수도 없어요 댓글을 안 좋게 다셔도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건 맞지만 자기 그걸 잘못이냐 잘못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는 요지가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 안타깝죠 그동안 nc가 너무도 과하게 심하게 돈을 벌어온 업보가 지금에서야 터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적대감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상식선에서의 회사가 아니다 라는 거다 이게 쌓이고 쌓인 게 맞다 그렇죠 nc 소프트가 여러모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단 매출 떡락이니 영업이 또 떡락이므로 주가도 떡락이다 근데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게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듭니다 저도 이제 100% 맞출 수 있는 건 없어요 주가의 방향성이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장기 평선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게 특징적인 신호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추세 이 추세를 일단 돌려야 돼요 물건도 탁 떨어지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추세를 조정을 시키지 안정을 시키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변화가 있는 움직임이 있으려면 추세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약간 뭔가 동력이 필요하죠 운동력 운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주식으로 치면 이슈 모멘텀 재료 뭐 이런 호재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 가치에 대한 변화가 있을 만한 요인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뭐 엔소프트는 일단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예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인지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1900억 원의 자사주 그래요 최저점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천천히 1900억 원 일단 생생내기 수준인데 사실 시가총액이 어느정도 1900원으로 뭐 돌멩이 가지고 폭포를 막을 수가 있나요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NC 속으로 들지 않는 불서트 논란에 뚫고 명성회복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뭐 회사 뭐 이 기사가 왜 이러는지 일단 기사 이 어 이 뉴스도 안티인가 봅니다 자 벌써 5주 사라졌다 어 린저씨도 투자자도 떠나는 NC 주가 부양 성공할까 3년만에 자사주 매집에 나섰다 어 흔행 부진에 급락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근데 조금 금액이 좀 약해요 페인소프트 상반기에 번 돈 주식매입으로 다 쓴다 그래요 아 뭐 상반기에 번 돈이 지금까지 번 돈은 아니잖아요 일단 주가 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다 시킬 거야 그런 뭐 대목은 읽을 수 있지만 어 좀 성의 표시 정도 라고 좀 판단이 된다 자 증권가에서는 블레이드 앤 소울2가 출시되자마자 매출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흥행 성과는 기대치 미치지 못했다 현재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불서2는 매출 4위에 올라 있다 그래도 매출은 서서히 좀 올라온 11위에서 4위까지 올라온 결과인 것 같아요 자 당초 40억 원에 기록할 것이라는 증거가의 전망치는 현재 5억에서 8억 원 수준으로 이거 투자 분들도 잘 아셔야겠죠 이 부분들은 자 엔시소프트 주가 하락은 기대작 불서2의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 불매운동 게이머들의 정서 변화 이런 등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리니지 w 가 좀 하나의 빛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리니지 m 가 리니지 2 m 이 구글 플레이 매출 1 2위 자리를 내줬다 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주가가 떨어진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w의 성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리니지 w 는 지난 말 19일 사전 예약이 시작돼 오는 11월에 출시된 예정이다 이게 블레이드 앤 소울2가 저조하니까 좀 조기 출시를 하려고 당겨왔다 라고 하는 것 같죠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리니지 w 그리고 러시아 출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일으킬 변화들 그런 것들 장기평선 아 진짜 이거 장기평선 터치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제가 주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가 15년도 16년도 였는데 이때는 엔시소프트가 크게 뭐 그런게 없었어요 주가 자체가 천일선을 터치한 것 자체가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의 변화가 좀 있어줄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이에요 추세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게 가능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새로 이제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들을 잘 캐치 하시는게 중요하겠죠 제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선을 지켜가면서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판단에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며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김윤재 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7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장전에는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유적중 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9시 보성파워택 현재가 4,180원 1채업협가 4,305원 손절가 4,000원 9시 1분 유진스팩 6호 현재가 3,520원 1채업협가 3,625원 25원 그리고 손절가 3,350원 9시 2분에 태양금속 현재가 1,870원 1채업협가 1,925원 손절가 1,76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스팩 6호가 먼저 1채업협가를 달성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태양금속 게시판 그립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1채업협가 달성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9시 16분에 대양금속 현저가 5,820원 1채업협가 5,995원 현저가 5,600원으로 또 이제 보통 세 종목만 추천드리는데 대양금속 흐름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드렸다고 가격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라고 4종목 추천해서 2종목 수익중이고 2종목 보여중이다 이렇게 보여중인 종목들 보성파워어택 대양금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딩을 계속해 드리죠 그리고 보성파워어택도 1채업협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는 3시 50분경쯤 되면 금일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거든요 보성파워택 5% 수익 그리고 유진스펙 최고가 최고가로 수익률표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수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대양금속하고 대양금속 손실 났고 대양금속 대양금속 그리고 유진스펙 그리고 보성파워어택 유진스펙 태양금속 9월달 들어가지고 종목 추천 드린 종목들 수익 마감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면서 매매해 주시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보시면 vip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결산 보시면 vip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테마주 검색기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도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테마 순위라든가 테마 분석 또한 한번에 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